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이해찬 지금은 이제 상임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여전히 이제 이해찬 시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원론은 없는 거죠. 투쟁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초장부터 시작해야 기싸움이 대단할 겁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경우, 체면, 염치, 선악 이런 개념이 많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아마 별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별짓 올림픽 개최처럼 국민들은 매일매일 아주 기이한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겠느냐 싶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선제 공격을 이해찬 강력한 대여투쟁 주문 윤정부를 빨리 끌어내리란 요구가 많다. 이렇게 이렇게 22대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 이해찬 씨도 많이 늙었네요. 세월이 아마 이분이 50몇 년생일 겁니다. 50몇 년생이니까 세월 앞에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이를 반듯하게 이렇게 먹어가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서 첫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가 언제든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깨우치게 되고 세 번째는 남아서 계속 살게 된 동시대 사람들과 후손들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해찬 씨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별로 안 드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이 얼굴을 보게 되면 이해찬 상임고문이 많이 늙었구나 그건 누구든지 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월의 무게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서울영등포구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초선위원 혁신광자에서 윤석열 정부가 하도 무도한 인연을 했기 때문에 무슨 무도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도하다고 보다도 너무 물렁물렁한 인연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3년이 길다고 할 정도로 국민 요구가 많다. 그럼 국민 요구가 많을 리도 없겠지만 국민 요구가 많다고 해 가지고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끌어내려야 되게 되면 1년 2년 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도 없을 겁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끌었던 이해찬 상임고문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싸운다. 투쟁해야 된다는 것이 없었다. 나머지 2년은 야당이 됐는데 진짜 싸울 줄 몰랐다. 4년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2대 젊은 당선인들이 힘을 모아서 대여 투쟁에 나서 가지고 하루속히 윤정부를 끌어내리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찬 씨가 이렇게 한 거죠.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참 뭐 이제 여러분들 경우가 무너지게 되고 체면이 무너지게 되고 염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선악이 무너지게 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 함께 오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무너지게 되고 말이 거칠고 참말이 거짓말로 둔갑되고 거짓말이 참말로 둔갑되는 것이 한 사회의 가치관 이름 전도될 때 한 사회가 엉망진창일 대부분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죠. 동순항을 불문하고 그러니까 노느나 맹자를 보더라도 언어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해찬 상임고문은 늘 삼실을 강조하는데 마음은 진실해야 되고 자세는 성실해야 되고 그리고 절실해야 된다. 이해찬 씨 입에서 진실한 자세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되니까 제가 좀 뜨악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해찬 상임고문 입에서 진실한 자세 크게 이해찬 씨에게 진실은 무슨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성실한 자세 그 양반한테 성실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선거를 만지자는 건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오늘 독려하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이게 하나 이제 22대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초선 당선인들에게 윤정부를 빨리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많다. 그런데 뭐 꼭 같이 여러분 2023년 또 9월 6일 날 이재명 당 대표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협박을 한 그거하고 여러분들 맥을 갖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후의 여러분들 그런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보이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나온 이해찬 상임고문의 그런 주장은 모두가 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대여투쟁이 과수가 될 것이고 어떻든 3년을 채우지 않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다양한 그런 공격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오늘 여기에 한종수님께서 참 기가 차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 꼴이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제 궁금해서 그러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생각하는가라는 게 궁금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설문 내용은 이해찬 강력한 대여투쟁 주문 윤 정부 빨리 끌어내리라는 요구가 많다. 22대 초선 당선인 강좌에서 이해찬 더블당 상임고문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가 91% 고려할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가 8% 그러니까 90% 넘는 분들이 이해찬 상임고문의 주장이 정말 억지 중에 억지다 이렇게 지작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별로 개의치 않으니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본인들이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고 선악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지는 겪어보지 않더라도 겪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단계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자본시장에 대한 금투세 이런들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때리는 것도 이제 시작인 거죠. 앞으로 훨씬 더 더 심의 여러분들 더 받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탄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도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 탄핵을 시켜봤기 때문에 그냥 탄핵이 뭐 누구지 비해 애 이름처럼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전에는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이야기는 참 나오기가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문화일보에 성대 교수로 계신 분이 한국의 탄핵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제도가 대통령 중심제 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 탄핵을 쉽게 할 수 있는 내각제의 탄핵 제도와 비슷한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탄핵 제도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거부권 행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각제에서는 여러분들 의회를 해산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회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 놓더라도 견제에 균형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것을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잘 지적했네요. 현재 한국이 탄핵소추가 남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고 특히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전혀 비용을 치르지 않는 그런 헌법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탄핵을 얼마든지 남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일단 탄핵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을 흔들거나 장관을 흔드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제 그 제도의 맹점을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율사 출신들이 착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지성우 교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행 한국의 탄핵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원내각제에 있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 해상권을 그냥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냥 대통령 자리를 농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하원 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원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설령 하원이 통과시키더라도 직무 정지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절대다수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부터 장관이나 검사 등 국정운영에 필수 불가기란 직위의 직무 정지를 피할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하원이 탄핵 소초안을 발의해서 계리하더라도 상원이 최종 의결이 있을 때까지는 공직자의 직무 정지가 중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처럼 그렇게 큰 사건에 연료가 되어서더라도 상원에서 부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나 장관의 직무 그 자체를 중지시킬 목적으로 야당이 여소야대 국민에서는 탄핵 소초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아주 잘 지적했네요. 야당이 탄핵권을 남용한 경우 어떠한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 조항도 없고 정치적 책임이란 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탄핵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이렇게 가는 거죠.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저는 분명하게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지적하지만 윤 대통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인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본인 제임하에서 치러졌던 4번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실제 사전투표일과 발표 사전투표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서를 제조한 다음에 그것을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여러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밀어줘 가지고 4번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사기가 저질러졌고 그것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은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본인 제임하에서 4번 공직선거에 모두 다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본인 제임하에서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대신에 인쇄 날인을 막고 개인 도장 찍는 것 하나 관철하지 못한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핵 논의가 나올 때 1호의 여러분들 뭐죠?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질서를 여러분들 흔드는 일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탄핵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안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업자득 정도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 하나 관철하지 못한 그 대통령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이런들 그거하고 또 탄핵 추진하고는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